터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.. 그 부드러움과 고소함을.. 자! 이제 너무 작고! 잠깐만! 어! 오케이! 발레 빠! 맞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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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저희 뭐 소화지인데? 그 진짜? 어! 참여한다! 어! 아! 죽겠어! 아! 이거 왜 늦어요! 아! 숭량 소공이 어때? 너무 좋아요! ㅎㅎㅎ 왔다 왔다! 왔다 왔다! 안 돼야 돼요? ㅎㅎ 오. 오. 오! ㅋㅋㅋㅋㅋㅋ 한 명이 왔습니다. 이리와, 두 명이 왔습니다. 한 명이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, 어때요? 아휴... 신가. 신입니까? 여기는 이제 차분하게 하시는... 미나라 뭔지 어딨어. 형, 왜! 신가! 어머! 지금 아니라고. 바쁘세요? 오! 바꼈어! 좋았어요! 아이니 아아 아아아아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